근데 이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. 상담을 받을 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증여세 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안 내도 되지만 안 내도 되지만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자산을 취득하게 됐을 때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을 또 자세관청에서 할 수 있거든요. 이것을 꼭 세무사에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저희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현금은 이체 내역만 이렇게 첨부하셔서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은행 계좌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그거 증여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증여세 신고 꼭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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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